아니 뭐 잘해서 따라오면 좋긴 한데 재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오지 마세요 근데 아이디어 한자 안내요 계속 따라오시더라고 열한신 근데 잘하긴 하더라고 소리를 지켜주시기 에피소드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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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래 저는 늑대할때 누구의 힘을 받아서 하는거 싫어해요 같은편이 못해도 잘하는에 걸리면 좋은데 못하면 뭣도 쏘고 점프태리 네 회심의 전략 한번 가야겠다 이고판 딱봐도 5시랑 3시랑 1대1하면 5시가 발업이 전략 빠르기 때문에 3시가 이렇게 발릴거 같애 어 뭐해 3 장롤 3 장롤 3 장롤 답을 위해 3 장롤 2 1 아 약간 좀 고민되네 리버.. 리버할까 다크할까 좀 고민되는데 아 다크가야겠다 뭔가 리버는 좀 그때까지 밑에는 못뻔쳐준것같아 다크가능이 될것같아 동료와 addresses 스아치즈! 아마도? 라이벅지 마치즈! 라이벅지 마치즈! 무슨 파일! 라이벅지 마치즈! 뾱 ehrlic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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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데도 내밀어 안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, 옥토버 해줄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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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